와아아아 야 이씨 열심히 하는데 야.. 왜요? 게임하는 아이들과 게임의 최종 아이의 대결 끝까지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리듬 파워의 보위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듬 파워의 지구인이라고 합니다 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홍보 하려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네요 그쪽은 이겨야지, 그래. 나름 화장도 했는데. 머리도 했어. 부겁다. 근데 무릎으로 찍을 때는 점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다가 이런 거 있잖아. 지금 5분째 계속 이런 거 있잖아. 안 되겠다, 내가 오늘은 남친 룩을 포기해볼게. 시 구인! 예수야! 야, 이게 화살표, 오케이. 다 놓치고 있어! 빵빵빵빵빵빵빵 계속 박자를 느끼라니까. 여기서 계속해요, 같이 맞추면.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millor 뚱뚱 distribution 안되 mp 거기서 아 소리를 지구인이 내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모짜르트? 네, 모짜르트 같습니다. 비발디인데요? 아 비발디네요? 비발디세요? 처음 뵌 분이라. 약간 쇼미너머니 1차예요. 무반주. 진짜 도라이신데? 점수. 파워 게임이요?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냐면 이게 하체에서 나오거든. 다른 관절들을 이용할 때 정확하게. 한 명 더 있어. 연습 없어요. 어차피 될려면 되고 안 될려면 네버야. 갑니다. 동버스 가벼워서 멀리 벗어날 거야. 동버스 가벼워서 멀리 벗어날 거야. 워웨어. 워웨어. 어깨 홈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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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젤 필요가 있어? 줄자가 모자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면 지금 시키는 169니까 두 번 정도 부어서. 뭐라고 이 아시가? 잡아봐. 이거 공평한 거 맞는 거죠? 그럼요. 공평하면 오히려 불리하세요. 봐드리는 거예요. 랜덤 마이템 쓰겠습니다. 야! 야! 고기를 왜 돼. 15m. 아 actively zodiac 구 Bloomicale. 아 근데요 잠시만요. 단체 개수가 있는 게 깔結 scale 너무 크게 들어가 있는데 아들아. 무게 차이가 달라지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무게감이 있게 아니예요. 아니 머리 날아갈 수가 없어요. 26cm. 와 잘했어. 드라이원. 가볍게. 와 용세대. 16cm. 오케이. 이 와중에 행주 자켓 벗었어. 아 왜 있어? 아 왜 있어? 내 친구 내 친구! 제가 Y떼 출신이거든요? 엑소랑 얘기했습니다. 와! 수지 씨 3m 앞에서 봤어요. 저희가 더 강력해요. 저희 리듬 파워랑 얘기했거든요. 뭐야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90년대 웃으면 복이 와인 줄 알았어. 직선으로 날렸기 때문에 이거 얌샘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뒤에서. 잠깐만요. 아까 한 4m 날리셔가지고. 저 인천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어깟이 같아. 야 야 야 이 새끼 열심히 하는데. 와 열심히 하네. 게임. 크리미널. 마피아 게임? 그거 막 심리게임 그런 거 아니에요? 와우. 키 순서 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도. 리듬 파워 팀이면 리듬 파워가 승리하고. 이렇게 세 분이 리듬 파워 팀이 될 수도 있는 건가? 그렇죠. 그렇지.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복덕방 하고 있는 김복덕이라고 합니다. 슈퍼하고 있는 지구맨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송도 신도시에서 학문외과 의사로 학문! 의사신가요? 의사? 근데 여기서 의사는 아니고요? 저는 연예인이에요 그냥. 연예인 하기에는 조금... 저희 병원 오셨잖아요. 거기 제가 모델이잖아요. 게임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나 느낌 왔어. 근데 시민일 것 같았어. 나 느낌 왔어. 연예인이야. 얘가 마피아야. 일어나는 거나 이게 약간 늦게 일어났거든?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계산되는 거. 몰라서 진짜로. 경찰 없어요 지금? 경찰? 선명한 시민입니다. 내가 뭐 의사인지 뭐 경찰인지는 얘기 안 해. 그러면 한 명씩 누가 의심되는지 한번 찍어봐요. 두 명? 한 명. 한 명. 쿨셉인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좀 심하지 않아. 아 그냥 지금. 말이 많아.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하고. 계속 의심해. 원래 말을 더듬는 스타일인데 지금 안 더듬어. 그러면 내가 진짜 당황하면 당황했겠지. 당황한 것 같은 세상. 아니 그냥 당황했어. 귀걸이 흔들리는 거 봐. 진짜 제가 추리를 해봤거든요. 피키캐스트는 재미를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아니고 얘야. 어?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갑자기? 내가 왜 너를 꼽았는 줄 알아? 너를 꼽았을 때 내 편에 바로 들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 제발 한 번 믿어주세요. 진짜 지구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날 믿어야 돼. 그러면. 날 믿어야 돼. 어? 어 잠깐만. 이 네 명 중에 마피아가 두 명인데. 난 진짜 모르는 건데 이 사람은 어리버리한 척 해. 나도 이 사람. 전 시민이라니까요. 아휴. 우리 마피아. 너 너 야. 너 흥분할 거. 지혜 잘하신다 용기를. 야 흥분할 거. 사실 마피아긴 하거든요. 저 무슨 팀이에요? 레드 파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 얘기 이겼는데 찜찜하다. 나 의사인데 모르겠는 거야. 자기 살리는데 바스락거려. 아니 바스락. 아 이게 오게 되는. 비트 주세요. 비키 캐스트. 게임 쳐들. 예. 6 a.m.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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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프 타바른 잘록한 그녀의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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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 링 필요 없지. she got some money. money. 굳이게 내 번호 안 줘도 돼. 네 프라다 파우치 내 자리에 놔도 돼. 내 친구들은 널 귀찮게 하네. 예. 투퍼리듬에 몸을 흔들 줄 알아 넌. 매주 오는 애 아니란 거 알아 난. 타닉 한 잔 포즈카의 말아세. 워치필즈 우린 돈 걱정 안 해. 어느 컵이든 VIP. she can dance on new song. P&D. 예. Excuse me miss. What's your name? Can we talk? 6 a.m. Say what? 6 a.m. 6 a.m. 잠에 든 도시 벌. We gon rock till 6 a.m. Oh. 6 a.m. Oh. Oh. 잠에 든 도시 벌. We gon rock till 6 a.m. 일단 조금 진정해봐. 워워워워. 달라하지 않아 너의 4놈버. 같이 아침까지만 더. 달려다며 물어볼게. once or more. 딱 그 정도가 난 좋지. 더 전에도 with me so chiment. 하지 않지 그냥 둘이 절치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여친에. 내 친구들 말이 맞지만 아무래도. 이번만큼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볼 생각이 들어. 난 널 귀찮게 할 거고. 이 클럽에서 유일하게 네 4놈버를 물었다는. 내 놈이 제보는 애쇼. 이미 이 도둑함을 깨고. 술을 가득 채웠어. Excuse me miss girl. 다 마셨네. 나가서 마실래? She said yes. 6 a.m. 6 a.m. Hey. 잠에 든 도시 벌. We gon rock till 6 a.m. Oh. Damn. Oh. Oh. 잠에 든 도시 벌. We gon rock till 6 a.m. Shout out to soul. Espresso. And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피키캐스. Game to die. Damn. 6 a.m. clase and opera Ajit. I cannot wait for you. Yeah. Good job. 정돈 여덟을 난리낸다